안녕하세요 뇌설문자원 이재명입니다 저 오늘 6월 30일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5시 정도에 퇴근을 하는데 퇴근하면서 이렇게 차에 남긴 차에 이렇게 온도계가 나와있잖아요 봤더니 22도 뭐가 잘못됐는가 보다 이 차도 늙으니까 헛소리를 하는구나 싶었는데 아 이게 강천산 날멩이를 딱 넘어오니까 19도 신기해가지고 제가 우리 감독님한테 아 오늘 온도가 이러더라 춥지? 그랬더니 우리 감독님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져서 그런답니다 이게 언제적 개그지? 이제 저도 안 써먹는 개그를 우리 감독님께서 저한테 하면서 지금 고개 쩌리쩌리 흔들거든요 아 저거 보여줘야 되는데 도저히 화면을 나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 못생겨서 그런다고요? 아니요 예뻐요 그런데도 그래요 자 어쨌든 이 나무 혹시 기억나시죠? 저 나무 막 자르기 해가지고 했던 나무입니다 아 그래 놓고 이 나무가 한 달 정도 싹 또 꿈쩍을 안 한거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조바심이 생기잖아요 아 이거 괜히 자르나? 한 번도 안 잘라봤던 나무거든요 이거 물론 이제 그 단입도로 되어있는 이 호랑이 가시나물을 키우기는 해봤지만은 요렇게 무시하게 잘라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싹이 나나 한다나 이러고 구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밖에 내 싹이 좀 나더라구요 그러더니 세상에 이렇게 꺼버렸어요 막 쑥쑥 커요 날마다 커요 아침저녁이 달라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아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 같아요? 자 그 화면 보셨죠 그때 무선했던 거나 이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죠 좀 이렇게 축소가 됐나? 계속 줄어들고 축소가 됐죠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제대로 된 문제가 돼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내가 원했던 부분에서 싹이 나고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시간이 됐다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작업이 뭐냐 자 이 나무는 작년에 분울림해서 1년 동안이지만 제가 세력을 급속도로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무선하게 잡던 걸 갖다가 가지를 축소해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좋은 나무 막 자라기는 좋은 나무를 막 자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나무로 만들려고 막 자란 나무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생각된 말을 잘 감안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제 생각대로 나와준 가지도 있고 안 나와준 가지도 있고 그럼 한 번 더 막 자를까요? 어때요 감독님? 한 번 더 막 자를까? 자르지 마요? 골라야죠 골르랍니다 이 감독님이 역시 감독을 잘해요 그래서 1차로 골라야 될 가지가 보니까 뭐가 있는 거니? 이렇게 아래로 나와 있는 가지들이 있고요 이 위에도 이렇게 촘촘이 난 가지들이 있고 올해 노린제가 이게 극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박례를 하려고 제가 약을 뿌렸거든요 스미치온이면 이 노린제를 깔끔하게 잡니다 아이고 이 허리가 댕강 부러져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 노린제를 잡으려고 스미치온을 갖다가 조금 진하게 해서 뿌렸는데 아 이게 안 죽어요 감독님 왜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우리 감독님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냥 제가 좋아서 옆에다 그냥 같이 붙어서 하는 거죠 아니래요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자 왜 그러는 거니 노린제한테 직접 약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후 5시에서 6시, 7시 정도 그때 농약을 줬잖아요 그때 주니까 노린제가 이런데 땅속에 흙속에 묻혀 있거나 화분 밑에 숨어 있어가지고 약을 안 맞은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죠 이렇게 나와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이상적으로 잘 나와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줄기인 여기도 지금 중간에서 하나가 나와줬으면 했는데 이게 안 나와줬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는 분울림한 직후 모습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러겠죠 다만 분울림 직후에서는 상품성을 위해서 가지를 길게 빼가지고 풍성하게 만들어줬다 라고 그러면은 지금 단계는 이제 본격 분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마디살을 작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한번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아열대성이거든요 그런데 아열대성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 우리가 자르는 시기가 조금 시간이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르고 나서 곧바로 싹이 안 나와가지고 무려 한 달 넘게 우리가 언제 싹이 나오나 싹이 나오나 하고 들여다봤죠 그래서 아열대성은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와야 싹이 낸다는 거 이제 이번 기회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나무 불필요한 순두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기본 틀을 잡아주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녹지거리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잘라냈던 부분을 다시 상처를 갖다 하는데 일단 이 부분 이 앞에 한번 부분 보세요 원줄기를 갖다가 이걸로 키워가려고 했는데 이 앞부분에도 부전화가 이렇게 타나왔죠 그러면 이 부전화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필요가 없는 부전화죠 그러니까 나무하고 나무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해주는데 이렇게 해주는 것을 오래 분올림한 나무는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지금쯤은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곧바로 한 뭐 5,6월 달에 이 정도 순이 자라나면 곧바로 잘라 들어가는 작업은 안 되죠 근데 이 나무는 작년에 분올림에서 이미 뿌리가 탄탄히 내린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을 해줘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첫 번째로는 이렇게 원하지 않는 위치에서 난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 주는 거죠 제일 밑으로 나온 가지 이런 가지들 이런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로 빤뜩하게 이 위에 날메에서 나온 위에서 나온 이 가지를 이렇게 잘라 주는 겁니다 이 가까이 한번 이렇게 보여주면 이 가지가 났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이 안 부분인데 이것도 잘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도 역시 이 가지는 잠깐만요 돌려 볼게요 이 가지는 이 가지와 이 가지가 쌍잎을 썼죠 그래서 쌍잎이다라는 말은 나란 썼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잘라 주는 거고 이건 이제 옆으로 뻗을 가지예요 그래서 이 가지 하나가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잘라면서 카토파스타 처리를 했는데 이 마지막 순이 안쪽에서 나왔죠 안쪽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이 부분 즉 이 가지가 나와 있는 부분에서 다시 잘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부분을 줄이는데 이 부분은 놔두면은 그냥 말라서 삭정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상체가 깔끔하게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잘라 주는 거죠 이 부분을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한번 자르고 마는데 상체가 아물었을 때 자연스럽게 되도록 여기를 매끈하게 잘라 줘야 돼요 여기를 저 같은 경우는 두 번 세 번 이번에는 다섯 번 정도 이 호가위를 이용해서 잘랐는데 그렇게 잘라 줘야 여기가 깔끔하게 나중에 아물더라도 티가 잘 별로 안 나고 이쁘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자르면 이 나무가 물을 뿜어서 올리기 때문에 바로 이 카토파스타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물을 뿜어올리면 이 카토파스타를 붙여도 협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지 하나를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지를 어떤 가지가 어떤 가지가 도움이 될지 몰라서 가지들을 많이 남겨놨었는데 자 일단 여기는 동기점이니까 여기도 제거를 해 주죠 그리고 앞에서 보면은 이 가지하고 이 가지하고 이 가지하고 이 가지하고 가지가 세 개가 쌍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 입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잎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여기가 조밀해 보이죠 그래서 잎이 났을 때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 나무는 계속 잎을 사체를 달고 있는 나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밀한 부분은 이 제거를 해 주는데 이 원리가 뭐냐면은 분재로 쓰는 나무는 이 나무는 몸뚱아리에서 가지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가지에서 잔가지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여기에 몸이 붙어 있어 가지고 빽빽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가지들이 분기를 해서 빽빽한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분재의 ABC에요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분재의 기본 지식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가 조금 공간이 생기죠 가지를 이 가지가 지금 안에서 또 새로 나왔거든요 이 가지 이 가지가 안쪽에서 올라왔죠 근데 여기에서 이 몸 줄기에서 가지가 붕괴되어 나왔는데 이 가지가 너무나 가까운 쪽에 있으면은 이 안에 공기의 흐름을 맞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은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고요 그 다음 여기 이 가지 한번 정리하는 거 한번 보게요 자 이 가지를 보면은 자 이 끝에 지금 여기 자른 데서 다행히 지금 가지가 하나 나와줬죠 맞죠 근데 이거 다행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니 자 보면은 여기 줄기하고 여기 두께하고 여기 가지 두께하고 똑같죠 똑같죠 그러면은 이건 고테미가 안 나는 거예요 세월의 느낌이 안 나는 거거든요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가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자르느냐 바로 이 앞에 안에 요 놈은 다행히 여기서 나와줬지만은 여기 안으로 다시 줄여 들어가는 거죠 해서 안에서 나온 가지를 이용해서 여기도 이렇게 다시 줄여 가고 아까 조금 전처럼 여기를 갖다가 깔끔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도 음 카토파스타를 붙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 하나 만들었고 두 개 만들었죠 그 다음 이제 세 개째 이 뒤에 나온 가지 이제 만드는 것 보여드릴게요 자 이 뒤로 나온 가지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게 이 두 개가 나란히 섰다라는 거죠 여기 한번 보여줄까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이 나무를 좀 키가 있게 만들까요 작게 만들까요 요 가지하고 요 가지하고 위에서 아래로 나란히 섰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가지 하나는 날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가지를 날려느냐 이거죠 이것하고 이것하고 자 그럴 때 여기는 가지가 지금 요쪽에 안쪽으로 또 하나 있거든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세 개 네 개가 서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나중에 혹처럼 부프니까 아까보다도 요건 하나는 알려줘야 돼요 눈물 안 나요 이 중요한 가지가 날라갔는데 자 요 가지를 날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지 요 가지는 골고루 이렇게 잘 맞춘듯이 잘 나와줬으니까 여기 카토파스타 붙인 부분만 다시 이제 잘라내고 이 새로운 한 가지에 맞춰서 이게 잘라낼 때 저같이 이 노련한 숙면궁도 이거 한꺼번에 안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 번 자르면은 여러분들은 다섯 번 정도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조심 이 가지가 상하지 않도록 이 잘른 다음에 또 이렇게 카토파스타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 이 세 번째 가지까지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지 요쪽 요쪽이겠네요 네 번째 가지가 네 번째 가지 봤죠 하나 여기도 요것 하나 제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시원하죠 그 다음에 요 가지 요 가지들을 보면은 요쪽에 보면은 요게 나와있고 요게 나와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끝에 다 뭉쳐있거든요 골고루 안 나와주고 얘는 끝에 다 뭉쳐줬는데 일단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가지를 하나를 갖다가 제거를 또 해요 자 이렇게 제거를 해서 요것도 끝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건너서 여기 돌을 보면은 여기는 이 이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중간에서 좀 나와줬으면 좋았을텐데 한개 잘라낼 걸 잘못했는거에요 끝에 근데 안 잘라내고 이 끝에 가지가 갈라져있으니까 요것에 현옥띠여서 못 잘라냈는데 얘가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러고는 이렇게 끝에서만 이 순을 내민거죠 이 나무가 정하우세다라고 하는거 그러니까 이 정을 잘 끝에 나와있는 가지들에 햇볕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 가지 끝으로 세력이 집중하다보니까 이런 이제 참극이 일어나는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 부분 앞에 가지가 하나 살았었던데 자 요렇게 해서 여기도 쌍강도 만들어 놓는데 얘가 만약에 이제 세력이 급격히 올라가면은 안에서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는 다시 또 안에서 잘라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이중일이에요 예술주의가 일꾼이 창무신 일을 잘 못한거죠 이런경우는 쫓아내야 돼요 그죠 대답을 못합니다 저를 쫓아내면은 뭐라 그럴까 우리 감독님이 일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런 경우가 이제 갑을관계가 뒤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지금 요 부분하고 요것이 나왔는데 지금 정면을 갖다가 요렇게 애초에 잡고 시작을 했었죠 상체가 크게는 해도 여기 암으로 주기를 갖다가 우리가 밤낮으로 물떠놓고 빌어야죠 그러면 요 끝에도 보면은 카톡파스타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다큐살가지처럼 몇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여기에 집중해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도 두개만 남겨놓고 잘라야죠 근데 일단은 이 촘촘한 가운데서 보면 이렇게 요 줄기하고 요 줄기하고 다만히 붙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나 잘라내고 그 다음에 위로 뻗은 것도 요거 하나 잘라내고요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무조건 하나는 남겨놔야되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여기 뒤에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양쪽으로 여기가 120도 정도만 벌리면 되는데 얘는 너무나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얘도 잘라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요걸 갖다 잘라낼 것이냐 요걸 잘라낼 것이냐 요걸 잘라낼 것이냐 어떤걸 잘라낼까요 요 요 오른쪽 왼쪽 일단은 여기 부분은 더이상 필요없는 부분이니까 이거 잘라내가지고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도와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덤벅덤벅 자르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잘라가면서 여기를 갖다가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라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일단 여기는 붙이고요 물이 나오면 쿼터파스타가 안 붙으니까 물이 나오기 전에 바로바로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카톡파스타를 붙이고 나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위에다가 다시 카톡파스타가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 신교나리를 이렇게 바르는 분이 있던데 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카톡파스타는 그렇게 벌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위에 신교나리 안 발라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는 일단 여기 하늘로 올라온 것들은 제거를 해줘야 되죠 뒤로 뻗어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저라고 해서 이 문제 공부를 안하는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거 유튜브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또 주소 챙겨요 그래야 이 전반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발달을 하는 것이지 모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사람 머리에서 전부 쏟아져 나올 수는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나무 가지 전문은 다 끝난 거예요 다만 여기 안 끝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이 중에서 하나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나란히 나란히 나란한 옆으로 일자로 나란한 가지가 됐잖아요 이것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없다고 좀 허전하긴 하네요 허전하죠 그럼 여기는 거기도 좀 뭔가 자 요쪽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요쪽으로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좀 허전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허전하지만은 나중에 또 가지가 만들어지면 또 꽉 차게 되죠 그래서 지금 가지 정리를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녹지거리를 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필요한 녹지거리가 필요한 것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것은 나중에 해도 되고 나중에는 이제 소사 가지 자르듯이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요 가지 녹지거리를 하는 데까지 우리가 영상을 보여 드렸죠 자 철사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은 이 나무는 철사 자국이 남기면 안 돼요 근데 이 철사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면 감고 언제 푸느냐 이것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기에 남은 거니 이 나무는 지금 한참 성장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감는 이 철사는 늦어도 구름이 지나기 전에는 풀어줘야 돼요 빠르면 일주일 그 다음에 그러지 않으면은 늦어도 늦어도 열흘 정도 되면은 이 철사는 풀어줘야 맞습니다 금방금방 나무가 굵어지거든요 제가 서두의 시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나무 금방금방 굵어진다 라고 그랬잖아요 금방금방 큰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철사를 갖다가 붙여 놓은 것도 이것도 금방금방 굵어지니까 나무가 굵어지니까 금방 파고들어요 그래서 요정도 해가지고 철사 끊는 가위로 자르셔야 돼요 저는 가위 가는데 전문가니까 좀 무대지만 또 가서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강양을 그냥 철사를 조금씩 눕힌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눕혀주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감잖아요 그건 왜 그러는거니 지그재그로 감아서 이걸 계속 키워갈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가지를 눕히고 나중에 아주 짧게 철사를 감아서 이게 위로 올라갔던 것을 갖다가 단순하게 눕힌 다음에 여기서 자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뭐 길게 이 뱀 기어가듯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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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도 돼요 나중에 잘라낼 거니까요 여기도 요걸 갖다가 이 가지를 갖다가 요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약간 이쪽으로 틀어야 되죠 틀고 요것은 세력을 받아서 좀 빨리 굵어져야 될 부분이니까 그대로 키워갈지도 모르니까 끝을 갖다가 약간 이렇게 꾸붙여서 위로 올라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건 사람이 닿을 수도 있고 장성은 눈을 찔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리고 요 가지는 여기서 입이 가지가 나오면 요쪽에서 가지 하나를 요쪽에서나 요쪽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가지를 받아내면서 나무 규명을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비어있지만 비어있어도 비어있는게 아닙니다 자 제가 인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감독님이 또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제 브레이크도 걸어요 저거거 이 가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고 물어보네요 어떻게 하죠 이거 잘라볼까요 자 이 나무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철사를 거는데 이게 잔목은 이 철사를 걸어가지고 곡을 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이게 좁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다시 여기를 한 번 더 자르는 거예요 근데 자르면 전체적으로 잘랐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가지만 자르면 이 나무의 고사위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데 자 이 나무한테 계속 걸음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정화가 또 다 나옵니다 그걸 기대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나무 세력을 갖다가 강하게 해서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잎들을 가지들이 정리를 했잖아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열 개의 힘을 뽑아내다가 이제 다섯 개의 힘만 지금 뽑아내게 돼요 그러면 그 잠재되어 있는 다섯 개의 힘이 요런 데 또 부정화를 한 번 더 뚫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기대했던 대로 요런 데가 요런 데가 다행히 터나와주기를 우리가 정화수도 없고 기도를 해야지 자 됐습니까 자 이상 여성은저 이재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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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치 schwierig 하다 승 Robert 예 stip 이